지금 우리 그 여기 딸기 지금 그 우리 그 황금을 놓고 맹물 시비하고 나서 많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약 2배 좋아졌을 때 어떻게 보면 잎이 번질번질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약을 먹이는 것도 아닌데 좋아진 원인은 맹물 시비 맹물 시비로 인해서 좋아졌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게 지금 좋아졌는데 그 잎이 조금 더디 큰 현상이 발생하면서 하엽이 마르는게 또 약간 멈췄어요 여기에 지금 하엽이 마르거든요 와야말랐느냐 하면 회전율이 빨라서 하엽이 공급원을 적게 받았다 그럼 지금 양액 이시가 1.0에 현재 잔량이 아까 그 했을 때 7점 때였거든요 잔량 이시가 그러면 이 이시를 보면 그 앞으로 그 일어날 일을 알 수 있거든요 이시량을 자 7.4 나오거든요 0.74 수분 47% 그러면 공급원이 이시가 1.0에 현재 양액 해수가 6회 그럼 양액 해수를 늘리면 그거 뭐 많이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 함수량 늘어난 거로만 그 봐야 되는데 함수량도 별로 그 관계 없어요 딸기뿌리 뻗은 자리에 배드에 이시 물이 없는 자리였거든요 아래쪽이면 수분 100% 위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액을 해수에 의해서 현재 잔량 이시가 늘어나는 거지 먹는 거와는 비례가 다르다는 거죠 먹게 만든 건 지금 요 며칠 전에 그 통화하고 우리 대표님 통화하고 맹물 시비 죠 맹물 시비 하니까 그 전에 티뻗이 일부 온 것도 있고 올라 카던 거 그죠 다 풀려버렸죠 다 풀려버리고 잎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좋아졌는데 지금은 키가 살픈 안에 기 줄어요 그거는 온도를 약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온도를 그리고 맹물 시비는 잎이 지금 최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옆으로 나부나부 피어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최상으로 잘 자르는데 요게 지금 자세히 잎을 만져보면 두께가 약간 약간 달라요 폭이마다 다 틀리다는 소리는 얘가 행동량이 조금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잔량의 이 힐을 보면 티뻗이 전에처럼 올 정도의 잎의 비분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힐 공급 이 힐 공급은 이 힐을 1.2로 가져가고 온도를 조금 더 낮춘 온도를 다시 조금 더 올리자는 거죠 온도를 온도 지금 잠깐 더 올려서 생산적인 행상을 하면서 그 속잎이 괜찮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지금 요렇게 마르다가 지금 멈췄거든요 왜 멈췄느냐 하면 그 온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요런 잎은 이를 시킬 때 요런 잎은 떼고 요런 잎도 떼고 그 다음에 하나 잎파리가 약간 말라는 건 떼지 말아야 돼요 작업자들이 그리고 작업자들이 약간 이렇게 말라고 영향성 많이 들어요 이것도 떼거든요 그럼 떼는 걸 자세히 보면 이거 하나 마른 걸 극혁히 말라서 입 속에 영향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두 잎이 말란 잎파리는 영향이 없어요 왜 어디에 말라든 줄기 복판 줄기로 말라야 돼요 복판 힘으로 영향이 빼가 나가는 거예요 영향을 다 빼버리죠 이거는 그럼 조금 남은 작업상 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도 두 장이 마르니까 이것도 이제 연해지죠 그럼 연해진 거는 두께가 두껍돼서 영향을 빼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작업상 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장이 조금 말라고 영향이 많이 가지고 뗄 필요 없어요 생산성 향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규모가 크니까 실소득을 어떻게 낼 거냐 여기 전체에 우리가 법인에 몇 평이로 걸까요 4천평 4천평 4천평이면 1화방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 거냐 2화방 3화방에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냐 그 차이 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변화도 내년에 모르겠고 일단 돈부터 먼저 벌어야 되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 입 크기와 쉐이프의 두께를 맞추고 이거를 열린 대로 다 따다가 안되면 꽃대를 꺾어 버렸다 괜찮아요 장애의 요인은 꽃대가 지금 약간의 꽃몽울이 뒤가 약간 노란 것들이 간간히 보여요 요것들이 꽃몽울이 그러면 온도가 낮고 실내 습이나 그거를 인해서 지금 그 우리가 그 잿빛이라 그러죠 잿빛은 조원성 곰팡이 거든요 그 꽃몽울이 뒤가 약간 노란 것들이 있다는 거에요 꽃몽울이 뒤에 요기 노란빛 약간 들어있다 요기 네 네 그런데 여기에는 해남이면 남단이 거든요 따뜻한 지방인데도 우리는 그 하우스 보안시설에서 더 따뜻하게 해줘서 파몬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 뭐 이 커텐이 있다고 해서 이것과 전부 다 될 수는 없거든요 이 커텐이 한 겹이죠 한 겹 그 다음에 요 천장에 이중은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이중은 좀 떼어 버렸습니다 네 한 겹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실내 온도를 밤에 더 끌어 올려야 이를 달 좋은 기회 괜찮겠다 실내 온도 그리고 지금 천장에 있는 횐 저거를 돌려야 될 때는 밤에 실내 서버로 인해서 그 이게 이대기의 몸통에 물이 묻어 있으면 몸에 물이 묻어 있으면 그 저음 피해가 더 심해요 잿빛을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달린 딸기들이 수정이 되어가 많이 달려 있는데 일화방 딸기를 하나 보면 일화방 딸기에서 이게 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때 일화방 첫 꼽힐 때에 이거는 일액을 뱉어서 과일이 조직이 파괴된 거에요 농약을 치거나 이런다고 해서 맹물을 뿌린다고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된 거는 원인은 일화방 에서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잎을 이렇게 뒤적여 봤을 때 잎이 탄 게 없는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잎 자루 길이를 보면 짧다는 거죠 짧고 그때의 잎의 그 행상을 보면 그 꺾이 면상이 들어있죠 여기 여기 들어있죠 요거 그러면 요 꺾이 면상이 있을 때 일액의 농도가 높아서 요렇게 수정 불량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일화방 에서 수정 불량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요건 보면 일화방에서 이건 보면 완전히 녹아버렸거든요 똑같이 피는데 하나는 과실이 되고 하나는 녹아버렸죠 완전히 녹아버렸 죠 그거는 요거는 비분을 더 많이 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약을 친다고 해서 어지간에 이게 파괴되냐 그렇게 되잖아요 요 끝에서 꽃목우리에 맺은 비분 에 의해서 녹아버려요 꽃목우리에 그리고 이게 과육이 살아있으면 요쪽이 조금 살아있죠 여기 보면 그럼 과육이 요렇게 조금 살아있다 그러면 농약을 친다면 이게 전체가 다 망가져요 그럼 꽃목우리가 요렇게 들고 있을 때 들고 있을 때 비분이 배에 들면 요 조그만 요 사이에서 꽃잎 사이에서 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꽃잎이 다 붙어있는데 그럼 요기 요 자리는 비분이 안 배야 되는 거예요 요 조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알기의 수정불량의 거의 90% 100%는 꽃목우리의 일액이 안으로 배에 들어갔다 근데 일액의 농도가 진해서 체포가 파괴됐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잎이 오래 꺾였는데 지금 다 바라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 사항을 보면 우리는 지금 나빠진 걸 찾아낸다면 지금 현재 다 좋아져요 왜 좋아지냐 하면 잎의 두께가 두꺼워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좋아진 현상 을 일반 농가에서는 이걸 못 만들 거든요 못 만드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걸 못 만들어요 그 지금 하방을 달고도 그 잎의 색깔이 진하다는 거예요 이 하방을 달고도 이 하방을 달고도 하방을 달고도 진하고 그 다음 잎은 또 두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잎도 두께를 유지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잎은 잎이 두껍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라방 꽃대를 물고 또 딸기가 커가면서도 잎을 쉐이프를 큰 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일 전에 맹물을 시비를 많이 하고 온도를 높였을 때는 이게 급격히 작아졌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도를 약간 떨어뜨린 바람이 오래됐는데 그러면 온도를 떨어뜨리지 말고 온도는 전에와 같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씨를 끌어올리도 되겠다 잔량이 이 씨가 조금 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이 씨를 낮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에 잎이 이렇게 꺾이 면상이 있었죠 이렇게 말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맹물 시비하면서 풀렸잖아요 그래서 맹물 시비하게 풀렸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쉐이 이래 전개된 잎이 이래 두껍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급은 이 씨와 지금 현재 자기가 먹고 잎에서 나타나는 행상으로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맥이 심줄이 노랗죠 이제는 여기 심줄이 노랗죠 그러면 요거는 가리 함량이 있기 때문에 딸기의 당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생취 기능을 부여시키기 때문에 행동이 빠르다는 거예요 행동이 행동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행상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 이제 날씨가 좋으면 맹물 시비 맹물 시비는 얘가 자라는 그 행동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함수량이 들어서 잎이 나부나부 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이게 약간 잘못 돼서 이래서가 쪼비됐죠 쪼비됐던 게 지금 나부나부 펴져 아주 빨리 자라죠 그리고 잎이 살이 쪄서 번질번질하게 보이나 사실은 잎의 두께 가 편차가 있고 조금 얇은 정도 있다 그래서 이 실을 조금 더 올리도 지금 잎이 조금 더 말린 정체가 약간 나타나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또 풀면 되니까 맹물 시비 로서 풀면 되니까 지금 잎이 좋은 듯 하나 조금 얇다 그래서 그 얇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실을 올리는 거예요 공급원이 지금 우리가 6번을 한 거죠 이 관계는 어떤 사람을 4번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6번 하고 있고 차이거든요 공급 횟수에 의해서 현재 잔량이 높은 거 그 잔량이 높은다는 거 우리가 먹는 양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잔량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잎에 있는 잎에 맹물 시비에서 함수량을 늘리면 많이 먹어서 떨어져요 그러면 키가 큰다는 소리는 온도도 같이 유지된다는 거죠 온도만 약간 떨어지면 키는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탕 양으로도 조절이 돼요 그리고 잎이 웃자람이 없을 때는 둥그러지고 웃자람이 있을 때는 길쭉해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잎을 만드는 게 거의 다 둥글죠 그리고 둥그러지기 때문에 거의 웃자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큰 이파리들이 11.5cm 나오거든요 11.5cm 10cm 그리고 딸기를 달고도 쉐입 나온 게 한 잎 요걸 보면 이 앞으로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약 9cm 정도 해당하거든요 그럼 딸기를 꽃대를 일하면 꽃대가 많이 밑에가 열매가 크면서 잎을 크게 키워내고 색이 진하다는 소리는 야방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소리에요 야방 생산량을 늘리려면 결국에는 우리는 잎을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텁게 만들려고 하면 양의 공급 횟수와 온도와 잎의 함수량 그리고 잔량 이 관계를 맹물 시비를 해수를 늘려서 생산성 향상이면 이시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양의 횟수를 줄여도 이시가 떨어져요 그리고 실내석을 올려도 이시가 떨어져요 온도를 올려도 이시가 떨어져요 그럼 반대 동작은 또 좋아지는 현상과 나쁘지는 두 개도 있어요 그래서 딸기 잎의 행상을 보고 펴져 있느냐 오므리냐에 따라서 또 이시가 또 달라져요 이거 오므리가 있으면 이시가 올라가요 펴져 있기 때문에 이시가 떨어지고 지금 잘 자라는 거죠 네 그죠 그 잘 자란 걸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침에 와서 이시량을 측정해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전심대 따스에 한번 측정하고 오에 측정하고 그 다음에 잎의 행상을 보고 이시의 데이터 온도를 조절해야죠 이제 우리 대표님 이해됩니까 요것만 조절하는 것 때문에 우리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뭐가 다가오냐면 저온 잿빛 곰팡이가 제일 무서운 게 다가와요 그거는 우리가 티펀보다 더 무서워요 티펀보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유지에 유념을 해 주시고 정말 맹물쉽이는 좋아요 맹물쉽이 맹물쉽이 골드 칼라 골드 칼라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1.5킬로에 염화가리 1킬로 요걸 칼라 한번에 그린 두번 그 다음에 봄 되면 알기가 물러지면 염화가리를 빼고 요소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요소가 들어가면 우리가 탕대적으로 딸기가 물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단단해져요 요소는 물 500에 골드그린 골드 칼라 같이 쓰면서 킬로수는 1킬로에서 한 2킬로 까 있어요 집소성은 들어간데 단단해진다 예 근데 그거 이제 가리 성분이 늘어나서 연맥이 노래져서 회전율이 빠르다 생산성 향상된다 그럼 이제 정식을 했을 때는 가리 양을 더 널리죠 처음엔 널리고 맹물을 뿌려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화방에서는 잎의 크기가 한 15cm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일화방에서 우리가 최고 큰게 넓게 해서 컸지 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예 11cm 최고 크기 11cm 유지됐는데 최근에 들었어도 약 12cm까지 1cm 늘렸다 꽃대가 나왔어도 1cm 늘리는게 정말 어려워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됐거든요 지금 이것들도 잎이 상당히 크거든요 요것도 약 11cm 그러면 지금도 좋아지는 현상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리하실 때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하셔야 된다 딸기 잎이 이렇게 잃었으면 잎이 함수량 부족 그러면 공급은 이시량보다 잔량 이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 먹어가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딸기는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새 잎이 덫이 나오기 때문에 잎이 그럼 잎이 이렇게 맹물을 뿌려서 피워졌다는 거는 공급원을 갖다가 잘 먹어서 이시량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1.0에서 1.0.7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하엽이 이렇게 마르다가 멈춰버렸거든요 왜 멈추냐면 덫이 자르기 때문에 멈춰버렸어요 하엽이 마르다가 그죠 이게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하엽이 마른다 소리는 빠른 회전력을 한다 소리고 하엽이 마르고 당도가 떨어지는 거나 싱거워지면 역으로 온도를 낮추고 공급원 이시리를 맞추고 잎을 키를 약간 살짝 줄이면 올라간다 소리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면서 연면십이를 해수를 잎 두께가 얇아지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맹물 한 번에 연면십이 한 번 영양식이 한 번 일대일로 할 수도 있어요 입 두께가 얇을 때는 그 연면십이를 맹물 한 번 연면십이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맹물 시비 두 번에 영양시비 한 번 하라는 거는 기본 베이스에요 기본 베이스 그리고 흰가루가 오는 품종들 있죠 그럴 때는 흰가루 약 대신에 설탕을 물 한 마리 100g을 쓰면 흰가루가 죽기 시작해요 치료제 300g 쓰면 살 파고 나서 금방 죽어버려요 흰가루가 설탕으로 설탕으로서 흰가루를 잡아 버리면 흰가루는 다시 나네요 그러면 500에 7.5kg 네 500에 물 그 한 마리 300g 300g 500에 7.5kg 설탕 양을 쓰면 잎의 웃자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잎도 약간 둥그러져요 지금 잎이 정말 잘생겼잖아요 약간 둥글둥글한 잎이 낄찍낄찍한 것도 아니고 그거 그거는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쓰고 이러면서 맹물 시비를 하고 이러면 그 행상이 맞아져요 그래서 지금 회전률을 높이고 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 다음에 지금 이런 시설이라든지 봄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 4000평 중에서는 한 2000평 정도는 올해 에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속금없이 가자 예예 안 되면 전체 가도 괜찮아요 지금 꼬다마가 이라반 꼬다마가 3월달 4월달 에 턱보다 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관리 방법을 제가 다 알려줬잖아요 이 시량 조절하는 방법 온도 조절하는 방법 냉물 시비하는 방법 입 두께를 보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방에 승부 걸어서 이걸 다 달고 가다가 그때 안 되면 꺾어버려도 괜찮아요 포기해 버리죠 그때는 이하방 나와가지고 이하방이 크고 있다면 그때 안 먹다가 그때 꺾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일하방이 이렇게 자랐는데도 이하방이 이제 물고 나오는거죠 요거 표 나죠 올라가게 나오죠 요거 나오죠 예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예 그럼 한 꽃대와 꽃대 사이에 뭐 잎이 한 넉장 정도 몇장 정도 나올거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액화 관리만 잘 해주시고 요기 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황금을 넣고 소통을 잘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잎이 나오는게 처음에는 이게 크고 두께가 얇게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비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온도를 낮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폭이 높잖아요 예 그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음대로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요기 흰 저걸 갖다가 밤새 돌려버리면 잎이 건조해지면서 잎이 쪼물어 들으면 안된다는 거죠 저건 언제 돌려야 되냐면 잿빛 곰팡이를 막을 수 없을 때 꼭 돌리세요 그러면 실내 섭을 떨어뜨려야 되거든 잿빛 때문에 그러면 잿빛 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냐면 오후에 일찍 닫아서 온도를 한 번 올리자는 거죠 올려서 이제 저녁에 이제 환기를 한 번 시켜서 마지막에는 실내 섭을 빼고 그러면 건물 내에 온도는 올려놓고 섭을 빼 버리는 거 그렇죠 그럼 공기에만 섭이 빠지지 실내 건물 내에 이 파이프는 기둥 온도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온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활용하자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온풍기를 가동을 해 가지고 예 예 그때부터 온도를 잡아준 실내 섭은 빼고 이제 오후에 온도 지금 이 많은 양에 잘 달려 있을 때 벌써 제가 봤을 때 약간 꽃몽오리 뒤에 노란빛이 돌았다는 거는 약간 냉을 먹었다 예 그러면 꽃몽오리 뒤에 노란빛이 간간히 돌은 것도 있어요 전에 보다 새파란 게 아니고 약간 약간 노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보면 윗면 여기 약간 노란빛이 돌죠 윗면이 노란빛이 돌다는 거는 그 잿빛의 될 정도로 얘들은 온도가 제일 낮은 자리가 이 꽃몽오리 여기 있잖아요 모가지 있잖아요 꽃대 꽃 여기는 그 공급음만 받는 거지 회전을 안 하거든요 그럼 온도가 극격히 얘는 장애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자체가 약간 노란빛이 돌죠 요거 꽃몽오리 요거 요기 근데 밑에 것들은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괜찮죠 꽃이 먼저 자란 것들 그리고 일화방에서 일화방 첫꽃 첫꽃 두 개가 다 망그려져 버렸잖아요 이게 망가진 원인은 일액을 뱉어서 그렇잖아요 일액 그 여기에 망그려진 자체가 꽃몽오리 여기 붙은 자리에 다 다르죠 요 두 개 붙은 요기는 물이 안 되고 요 사이에 물이 베여야 되는 거 편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꽃몽오리의 꽃받침의 잎 사이의 베이정이 또록또록하게 표현하잖아요 또록또록하게 이건 보면 우리가 이게 꽃받침의 잎 모양에 따라서 요게 조직이 파괴되기 표현하잖아요 완전히 요거 보면 아마 이게 농가에서도 이런 게 표현할 거예요 그죠 여기 그 꽃받침의 잎의 모양에 따라서 베이 들어간 잎이 비분이 베이 들어간 게 표가 나죠 요렇게 딱딱 다해가 다해는 데는 물이 안 베이 들어갔고 그 사이에서 그 일액이 베이 들어갔다 그리고 완전히 표가 나죠 그래서 일액이 베이 들어간 거에서 조직이 파괴된 거다 꽃몽오리에서 결국 이거 우리가 포기해야죠 이거는 포기하고 그 뒤에 이거 많이 여는 것들이 있으니까 얘들한테 차라리 성불을 거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요것만 잘 이해한다면 그 하엽이 이렇게 마른 이 원인은 이 원인은 그 최근에 이제 맹물 시비를 늘려 버리니까 이동량이 빨라서 말랐거든 이 영양소는 자기가 스스로 공급원보다 이동량이 많았다는거죠 그럼 온도를 낮춰버리면 이동량이 더뎌지면 이게 안 말라요 요거 마르다가 지금 딱 멈춰버렸거든 온도떠르트리니까 저희는 생각하고 반대로 됩니다만 예 이게 지금 말란 원인은 내려가는 양이 많아서 말라도 올라오는 양이 쉐입이 빨리 자르면 쉐입 쪽으로 가버렸어 쉐입 쪽으로 쉐입이 그때는 빨리빨리 자랐죠 맹물 뿌리니까 위에 좀 빨리 자랐는데 하이업에서는 그 그 관부에서 멀어지니까 밀려나오니까 그렇죠 얘는 공급원을 적게 받게 되죠 그럼 공급원이 그때는 급격히 이시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시가 빨리 올려주세요 대체 그때는 0. 몇 대로 떨어져요 이시량이 그 지금 우리 황금활농법 했을 때 이시량이 1.5로 주도 0.3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우리나라의 딸기 책자라면 이시가 1.5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된다 되는데 그게 잎의 함수량에 따라 바뀌어 버려요 이제 해야 되죠 하여튼 우리 해남에 여기 법인하고 일부 농가에서도 황금활농법을 적용해 하신다면 품질 맛 생산량 다 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많이 관심을 갖고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